안녕히 계세요 왜 저만한거 같은데? 야..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안져나.. 내가 가고 가는 거 아니야? 너 소중한 건 못 들이잖아 소중한 건 못 들이잖아 소중한 건 못 들이잖아 아니.. 왜.. 나 형 죽던 사람을 말하다가 왜.. 술 나한테 가게 해 간다 장면.. 이제는 어디에 안 가고 진짜.. 아.. 야.. 뭐라고 생각했지? 너.. 그.. 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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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